바람이 불어오르고 그곳으로 가는 그대의 멀결같은 난로 아래로 감사합니다 다음 가수는 7호 가수님입니다 기타 시크하셔 그러게 왠지 잘할 것 같은데 노긴장이야, 느낌이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는 스타일같이 문장을 표현하는 감정들이 되게 진심을 담아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강렬했죠 짙은 감성으로 스튜디오를 휘감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보컬 어레인지 한 것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킬포 하나 있잖아요 나를 울려요 거기 나를 울려요 거기서 매력이 그냥 넘치더라고요 Bare는 예상 네, 70호 가수님 최초 올어게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와 다운드 진출확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. 뭘 알았어요? 이분이 올어게인을 받아갈 뿐이라는 걸.